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오지 전원주택 탐방을 놓았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메포리 널밭마을입니다 널밭 넓은 밭이라는 순수한 우리말 같은데 널밭마을 입구에 올라가다가 계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잠시 세워서 구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고도도 높고 공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곳인데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 자동차가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서 오지 마을에 있는 전원주택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중간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와 여기 엄청 변했네요 옛날에 진짜 오지 산골 마을이었는데 여기 전원주택이 멋진 전원주택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을 정자도 이렇게 있고 집들이 옛날 촌집을 리모델링해서 한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동네를 잘 가꾸셔가지고 이렇게 동네 마을회관 앞에 이렇게 꽃들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집이 가장 최근에 지은 것 같은데 아 멋지죠 조금 터가 높은 데 자리 잡고 있고 마당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하고 파쇄석을 깔아놨네요 잔디보다는 관리가 이게 편하니까 지금부터 꽃잔디도 활짝 피었습니다 완전히 이 집은 정남향에 햇빛이 엄청 잘 드는 위치가 아주 좋은 장소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도 한옥 스타일로 지었는데 벽은 목조로 되어있고 이 집 아까 본 집 바로 옆집입니다 옆집인데 이거는 이제 모던 스타일이고 이 집은 한옥 느낌의 그런 집입니다 꽃잔디가 지금 한참 피었습니다 평지에는 꽃잔디 다 졌는데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아 가지고 이제 이제 만발에 있습니다 텃밭에 상추들 보니까 먹음직스럽네요 농사 깔끔하게 지어 가지고 잡초 하나 안 보이게 이렇게 야채가 파릇파릇 아주 싱싱합니다 아 근데 이 전원주택 옆에도 지금 토담집이 아직 그대로 있네요 아 이런 집도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마을이 보니까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예 그런 마을 같습니다 아 이 집은 빈지가 오래됐네 예 지금 창고문이 나무로 옛날에 만든 창고문이고 어이구 이렇게 보면은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예 지금은 텅 비어 있고 저쪽 외양감도 지금 보면은 예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네요 야 이 돌담 예 돌담으로 축배를 옛날에 손수 쌓아 가지고 아 이 이 경상도에선 이거 추담이라고 하는데 예 이걸 돌로 이렇게 쌓아 가지고 대청마루로 올라가게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네요 야 아궁이 떼던 가마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시골농가 아이고 예 천장이 지금 거울음으로 다 거슬려 가지고 새카맣게 돼 있고 예 부엌 문도 지금 나무하고 토담으로 이렇게 만든 집인데 야 이 대청마루도 조그맣게 한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예 그런 집입니다 와 이 집은 한 500평쯤 되는 엄청나게 넓은 전원주택인데 우와 이건 뭐 저 앞에 지금 농사도 짓고 있는데 우와 트가 어마어마하게 넓네요 전원주택 3채는 지어도 될 거 같은데 야 이 집은 네 돌다물을 새로 쌓아 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어놨습니다 아 집도 아담하니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딱 적당한데 저기 강아지가 순둥인지 짓지를 않네요 저보고 어 근데 짓을라고 하네 강아지가 상당히 순합니다 마을 앞쪽에도 한 6채 정도 전원주택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 뒷집같이 밭이죠 집 지을 수 있는 저런 땅은 매물 나온 거 보니까 평당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이야 이 오지에도 땅값이 전원주택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올랐네요 여기 이 집은 아까 할아버지가 사시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장작도 해 놓으셨고 리어카도 있고 할아버지 혼자 지금 아까 대청마루에 나와 계시던데 들어가서 구경 좀 하려니까 주무시네요 낮잠 주무셔가지고 방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런 돌담집이 아직도 남아있고 여기 보면은 부처손이죠 이게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부처손이 돌담벼락에 붙어서 살고 있네요 이야 신기하다 이게 산 높은 데 바위 이런 데 사는 부처손인데 여기 집 앞에 담벼락에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시골집을 개조해서 이렇게 잔디 마당도 놓고 예 디딤석도 놓고 여기 창고인데 창고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하얗게 밝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런 시골집도 요새 보면은 이렇게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놓은 집들이 마을 지금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멋진 한옥집을 또 이렇게 지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야 멋지죠 여러분 이야 여기서 보면 정말 힐링 되겠는데요 이야 저기 원두막도 하나 지어 놓고 마을에서 위치가 가장 높은 데 지어 놨는데 이야 진짜 한옥이 정말 운치가 있습니다 예 건물이 총 3동이네요 아 안채 별채가 두개나 있고 아 정말 여러분 멋지죠 이야 잔디밭도 예쁘게 지금 깎아져 있고 정원도 보면은 예 이렇게 소나무하고 정원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몇개씩 심어 가지고 아주 집이 아주 예쁘게 그렇게 가꿔져 있습니다 이야 제가 본 전망중에서 제일 좋은 전망인데 이야 산도 삥 불러쳐져서 보이고 이야 이런 전망의 집은 보기가 힘들죠 널밭마을 맨 위쪽에 왔는데 지금 위쪽 골짜기를 따라서 전원주택이 4채가 들어서 있네요 공기도 정말 좋고 새소리밖에 안들리네요 자연인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쪽에 지금 풍력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소리가 웅 하면서 아주 이제 낮은 소음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바람이 블레드 치니까 아마 마찰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윙 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마이크에는 새소리가 더 크게 녹음이 되지 싶은데 엄청나게 이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밤되면은 또 소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잔디를 엄청 넓게 잘 갖고 오셨습니다 지금 산에 녹음이 이렇게 확 짙어 가지고 정말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공기도 정말 깨끗한 그런 청정지역입니다 예 여기에도 지금 전원주택이 한 일곱여덟채가 들어와 있는데 전원주택 시세가 싸게 나온거는 지금 평당 건물 포함해서 70만원 건매로 나온게 있고 보통 나온 매물은 평당 100만원 정도 이렇게 매물이 뭐 몇개 두세개 정도 나와있습니다 네 오늘 양산의 오지마을 널반마을 리뷰를 쭉 해봤는데 산세도 좋고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 아 정말 공기도 시원하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네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